에이 그냥 물어보지 마라 이제 여기 있으면 어머니 뭐라 그러셨어요? 제가 대답이 한 방 템포 느끼거든요 어머니 뭐 물어보시면 바로 어머니는 예! 네? 이래야 되는데 예! 그러면 저는 예? 이러거든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사이에 제가 못 들었나 보다 딴 데 보고 계시고 좀 그래요 뭐 보고 있으면 그냥 거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다 들어요 내가 안 듣는 게 아니야 근데 그냥 한 10초? 10초에 조금만 더 걸릴 거야 네 한 10초 정도 그때 가서 네? 뭐라 그러셨어요? 어머니는 뭐든지 좀 빠릿빠릿하시고 저는 좀 천천히 하는 편이고 좀 느긋하게 그래 가자 빨리 가야지 가서 가면서 또 장도 보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 가자 어머니 먼저 나가세요 제가 불 끄고 나갈게요 네 다 쭉 끄고 나와 네 이제 드디어 출발 하는가 싶었는데 뭔가 또 빠뜨린 이슛 아휴 오늘 안에 제대로 출발할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어머니 나가세요 어머니 나가세요 시집살이가 아니라 며느리 사례를 한다는 최정원 고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신던처부터 일하는 며느리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 되게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했어요 모든 면에 있어서 늘 잘 하려고 되게 힘들지만 노력을 많이 했고 항상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큰며느리에 대한 기대치도 있으신 것 같고 근데 어머님도 이제 얼굴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큰며느리랑 작은 며느리는 틀리다고 생각하는 게 근데 그게 너무 어깨가 저는 오빠랑 남동생 장가가면 끝이에요 친정에도 해야 되고 시댁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중압감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기본을 지키자 하려고는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음 너무 제가 힘들었던 거죠 해드려도 욕먹는 스타일 아버님 마음에 안 드시는 거야 뭔가 뭔가 이렇게 바꿔드려도 뭘 또 해달라고 그러시고 어머니 제가 정말 힘들었던 건 아버님이 저한테 땅 사달라고 그랬을 때 그리고 졸업이 잔급할 때 네가 아파트라도 해주라고 그럴 때 저는 되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소리를 그때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 드렸잖아요 아버님이 왜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지 자기가 다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곤하고 그러다 그게 다 안 되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뭐 포기를 하고 좀 자기가 편안한 선에서 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예전보다는 달라졌어요 저도 편하고 그런 그런 게 나도 편하고 보시기에 스스로한테 약간 좀 너그러워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스스로한테 어머니는 뭐 심각한 건 아닌데 네 우후증이 조금 네 있으세요 의욕은 좀 떨어지는 편이죠 그래서 일단 그런 거가 우후증인가 아니면 나이 때문에 그런 건가 지금 어머님 세대가 중간에 끼어 있어요 낀 세대 억울한 세대 억울한 세대 억울한 세대 나는 할 거 다 아는데 대전 못 박아 반대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며느리가 완벽하게 모든 걸 자기가 해야 하는 줄 알고 잘하니까 그거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어머니 어깨 무거워요 응 안 무거워도 돼요 바라지 않아요 그냥 각자 서로 말씀 못 하시고 사실은 이제 어떤 대화의 물고가 딱 터지면 또 줄줄줄 얘기가 의외로 쉽게 잘 되실 수도 있어요 네 좋은 방식으로 서로 좀 상처진지하는 방식으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가 단순하지만 그게 제일 쉬운 게 되는 방식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두 분 다 건강하세요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개선이라는 거가 두 분 다 두 분 나면 좋아요 그럼 감사합니다.